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89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부의 시장 개입에 관한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은 토지 정책에 관한 부분에서 토지라는 자원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지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은 아니죠.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는가. 정보도 그런 부분에 고심을 해서 토지 정책에 관한 부분에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토지용 계획, 토지용 규제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수단을 시장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토지 정책을 구성을 했을 때 정부가 시장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중에는 가장 큰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그 밑에 가면 목표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의의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토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의 목적을 두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토지 정책의 목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비효과 문제를 조정을 하거나 또는 이 토지를 우리가 확보하는 건데요. 이 토지라는 자체가 공공제고요. 정부가 어떤 정책 수단을 쓰려고 하면 토지라는 자체가 꼭 매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려야겠는데 기본적으로는 공급할 탓지를 우리가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거나 법령을 개선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토지 정책의 목표가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비효과를 조정하거나 또는 공공제로서 인식하고 있는 토지를 확보하는 게 주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 189쪽의 하단에 가면 토지 정책의 내용이라고 있죠. 그래서 토지 소유 제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토지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토지라는 게 자연물인데 소유관계의 변화에 인해서 지금은 개인 소유로 바뀐 거죠.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토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익을 해치면 또 곤란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관한 토지 공개념적인 사고를 대입을 해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로 보지 않고 상대적 권리로 보고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시험에 한번 인용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시는 게 다 규제죠. 행위 규제. 그래서 법령에 기초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지 정책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옆 페이지에 가게 되면 우리가 190페이지에 보면 토지 정책 수단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몇 가지 정책 수단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금 아까 우리가 토지 정책의 목표가 부의 외부 효과를 조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거를 조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그게 지역지구제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지역지구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지구제는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적합한 용도를 부의함으로써 국토용 질서의 확립과 토지의 효율적인 합리적,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도모해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적 행정적 장치를 우리가 지역지구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옷장을 열어보면 옷은 옷대로 입은 입을대로 이렇게 딱 구별을 해놓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적합하게 용도를 지정을 해주는 게 이 지역지구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지구제 자체를 보시게 되면요. 거기 뭐라고 해놨냐면 의의에서 거기 보면 지문 2번에 이렇게 해놨죠. 지역지구제는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흔히 정부에서 채택되는 토지용 규제의 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부효과 배우셨잖아요. 외부라는 것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면 지역지구제를 시행할 때 목적이라는 게 있죠. 얘를 왜 시행을 하느냐. 그래서 거기 191페이지에 보면 목적의 제일 동그라미 1번, 지문 1번을 보시면 색이 다르게 나와 있죠. 부의 우회부효과 있죠. 얘를 제거하거나 뭐하기 위해서, 감소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토지 이용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거한다는 게 높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토지 공급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참고로 보시게 되면 부동산학에서 얘기하는 정책적인 부분은요. 항상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정책이 이루어지지 중산층 이상의 수요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중산층 이상의 유효수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다 그러면 거의 틀리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상에서 표현이 잘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 보면 지역지구제의 효과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험상에서 인용은 잘 안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이게 단기라는 게 있고요. 장기라는 게 있어요. 그럼 가능해서 여기 얘기가 뭐냐면 일단 여기 이렇게 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주거지역 인근에 이렇게 공장들이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이 공장에서 배출하게 되는 매연이라든가 아니면 오염물질을 해서 공기 오염이 되고 소음, 악취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치달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의 주거지역이 피폐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키거나 주거지역 인근에는 공장의 요소가 들어서지 못하게끔 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단계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돼요. 그래서 주거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는 들을 수 없다. 그러면 단계적으로는 이 주거지역의 주거기능이 개선이 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뭐가 증가하냐면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할 때 단계적으로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변화가 없으면 초과 수요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주택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를 획득하게 되냐면 초과 이윤이라는 걸 얻게 되겠죠. 그러면 단계는 공급의 증가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주택 가치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공급이 증가할 때 주택 건설 산업이 비용이 일정한 사람이냐 비용이 증가하는 산업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 가치의 변화는 또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단계하고 장기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이게 원래는 그래프에 대한 모양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단계하고 장기에 대한 부분이 잘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간략하게 구두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할 때 이때 주택 건설 산업이 있죠. 이 건설 산업이 만약에 비용이 일정한 산업이에요. 그러면 주택 공급을 늘릴 때 비용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주택 가치 수준에서 공급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일정하게 되면요. 주택 가치는 불변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이 공급량은 원래보다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구성이 되고요. 비용이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요. 주택을 공급할 때 비용이 증가하면 돈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택 가치는 원래보다는 상승해요. 얘가 증가하기는 증가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니까 공급량은 다 늘어나요. 물론 세부적으로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주택 가치를 생각할 때 그래프 이런 걸 다 빼고 간략하게 보시게 되면 비용이 일정하잖아요. 그럼 얘는 불변이에요. 그런데 공급을 할 때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더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치는 상승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지구제를 시행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된 토지가 있고 개발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토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규제가 이루어지는 지역과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토지 소유자 간에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민원이 제기가 될 수 있고 또 항의가 비팔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19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토지 개발 및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지가 상승에 큰 차이가 생기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너무 엄격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요. 불법적인 이용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왜 상수원 지역에 불법적인 건축물이 들어서고 이런 거죠. 거기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놓은 건데. 그래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랬을 때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두실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교재상에서 얘기를 할 때 용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194페이지를 한번 잠깐 가보세요. 194페이지. 194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상담박스에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있어요. 그 취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거잖아요. 개발 제한 교육으로 만약에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죠. 여기를 제한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를 개발을 해도 되는 지역 아니냐. 이걸 꼭 굳이 보존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충돌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충돌이 됐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게 그게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시험상에서 한 3번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토지 적성 평가 제도 이런 것들이 활용이 안 됐는데 근래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까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충돌이 됐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는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역 지구제의 문제점 중에서 또 하나가 문제가 걸리냐면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과 개발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라는 게 대두될 수 있죠. 토지형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 192페이지에 박스 밑에 가면 개발권 양도제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됐던 파트고 그러니까요.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약어로 TDR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 영문을 보면요. Development Rice라고 해놨죠. 그게 개발권이에요. 그런데 Transformable이니까 이전 가능한 양도 가능한 개발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은요.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개발권 양도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행하고는 있지 않아요.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온 거예요. 현재 제도는 존재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게 도입은 안 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발권 양도제의 의리를 보면 도시의 성장관리 수법 중에 하나로 지역지구제만으로는 도시관리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용도를 제한하는 대신에 제한되는 권리만큼 개발권을 발급을 해 줘서요. 그 개발권을 매매함으로써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요. 이런 거죠. 여기가 만약에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요. 여기는 개발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요. 이렇게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러면 손실을 입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입는 손실이 있죠. 여기는 개발지역이니까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있는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손실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개발권을 발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개발권을 가지고 여기 개발지역에 와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 또 개발지역에서는 개발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까지는 개발을 해야지만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일정한 층수로 제한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층 이상은 건축을 못한다. 그러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 공간까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규제에 묶여서 이용을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개발권을 사들이게 되면 그 상보 공간만큼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뭐를 얻을 수 있냐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얻는 이익으로서 이 사람들이 있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즉 시장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데 취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요. 이게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올 때 제목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 교과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 가게 되면 부동산 특성 배우고 속성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 개념할 때 개발권 양도제가 거기서 소개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의 취지는 이런 논리고 결국은 이거는 개발 제한 지역에서 상부 공간을 이용을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꿔주기 위해서 개발 지역의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제도의 장점이라고 거기에 명시가 돼 있죠. 장점을 보시면 일단 공적 주체가 직접적인 금전보상, 비용 부담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발권을 발급해줘서 시장기구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얘도 제도 자체는 괜찮은데요. 문제점도 역시 존재는 해요. 첫 번째로는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이 허용이 돼서 과밀 개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왜? 여길래 여기까지밖에 개발이 안 되는데 개발권을 사들이면 여기도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과밀 개발의 문제라는 것이 유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변에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었을 때 이 개발권이 효용가치가 있죠. 주변이 다 개발된 상태에서는 큰 효용은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 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손실 등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 그건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발권 양도제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역지구제랑 같이 맞물려서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94페이지에 가면요. 토지은행제도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책수단 중에서 첫 번째가 지역지구제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토지은행제도예요. 토지은행제도를 우리가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시행이 안 돼 있지만 이걸 현재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문장관은 장단기 토지 비축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것은 10년 단위로 우리가 발표를 하도록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건요. 우리가 이 공공토지를 비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축된 토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토지주택공사 있죠? LH공사. 여기서만 이 토지를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온 게 뭐냐면 비축된 토지를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다라면 틀리는 거예요. 정부에 의해가지고 이 법령에 의해서 비축된 토지는 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은행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놓고 거기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온 거예요. 비축된 토지는 지자체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라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토지은행 제도라는 걸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면요.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공공용지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9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죠? 지금 우리가 비대면이니까 제가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전국에 걸쳐서 다양하게 계시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21년이에요. 그죠? 우리 뒤로 과거로 한 번 회기를 해볼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1970년이라고 가정하자고요. 1970년에 평당 그 지역에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에 평당 얼마 땅값하고 지금의 땅값 비교하게 되면 천양지차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이때 당시에 토지를 만약에 한 100만평 정도를 갖다가 사서 비축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요긴하게 쓸 수 있죠. 지역에 낙후된 주거지역 싹 밀어주고 거기를 개발시킬 수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땅값 비싸니까 이 중에 일부를 담보로 하던 임대료에서 자금이 마련이 되면 요기 일정한 지역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요. 여기 개발 대상 지역에다가 1-1, 1-2, 1-3 그래가지고 여기 철거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일로 입주시켰다가 다시 다 짓게 되면 일로 입주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순환재개발 형식을 빌려서라도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서 비축하면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 좋은 제도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의 목적이 있고요. 이걸 통해가지고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장점을 보게 되면요. 옆에 상단에 나와 있죠. 195 페이지에.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죠. 왜? 지자체라든가 정부가 확고한 토지가 많으니까. 그렇죠. 시장에 수요와 공급 조절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수입에서 공급이 부족하면 투기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 있지만 공급을 얼마든지 지원해 주시면 그런 요소가 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개발 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특정한 지역의 주거지역을 조성하거나 할 때 토지 보상비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되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아마 작년이죠. 2020년 하반기는 2021년 상반기 쪽에 토지 보상비로만 지출된 돈이 수십조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 미리 사서 비축을 해놨으면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보상비 절감으로 인해서 정부 재정에 대한 절감. 그렇죠. 이런 거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보다는 제도를 조금 이해하면 이런 것들이 장점이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공적인 주체가 매입해서 관리하니까 조금 더 계획적이고 그래가면 이제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얘가 단점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점은 제목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사서 비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토지 냉제도는요.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 자립도가 높았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관리에 따른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비축을 하는 시점하고요. 얘를 개발을 하는 시점이 있죠. 이 시점이 서로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비축된 토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른 관리의 문제라는 게 뒤따를 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다. 그래서 그 밑에 195페이지에 가면요.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제도라고 박스 밑에 나와 있죠.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9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글자 색깔이 틀리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자는 토지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토지 비축에 따른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돼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가면 취득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 토지은행 제도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뒤에 196쪽에 가면요. 거기 하단에 토지선매제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용어를 또 하나 정리를 하시게 되면요. 그러면 여기서는 토지를 사서 뭐를 해야 돼요. 비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땅의 소유자가 갑인데 이 토지를 우리가 비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매입을 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가 거부할 수 있죠. 나한테 당장 땅 팔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서 우선 협상자 있죠. 그거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LH공사라든가 이런 데가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이 의리라는 사람이랑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거래를 하게 되면 우선 사전에 협상자로 지정이 된 쪽에서 이 사람의 우선에서 이 사람과 협상을 통해서 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토지를 비축을 할 때 사들일 때는 협의 매수가 기본이에요. 협의를 통해서. 그러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필요할 때는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선매제도라고 거기 190시 하단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하는 허가 신청이 있을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또는 공공기관이 그 매수를 원할 때는 그 매수를 매수할 자라고 해서 우리가 선매자라고 해요. 그래서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대신에 그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라든가 또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 있죠. 그런데 그런 토지라고 해서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협의 매수가 원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저희가 이제 서로 대면을 하게 되면 눈을 보면서 이렇게 탁 물어볼 수 있는데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니터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내용 용어 정도는 같이 엮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7페이지에 보면요. 공영개발이라는 게 있고 환지 방식에 대한 부분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영개발은 정부가 공적 주체가 돼서 우리가 하는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정책 수단에 대한 공영개발 방식과 환지 방식, 그 다음에 개발이 환수 그래가지고 그런 뒤에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택 정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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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